안 다쳤어? 어? 안 다쳤어? 어, 안 다쳤어? 아, 참 좀 아쉽네 그냥 2등 하려 했는데 1등은 별로 관심 없고 2등은 했었어야 했는데, 그 멤버에서 좀 아쉽네 아니야, 근데 멋있었어 그냥 최선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한다 응 종우 씨? 종우 씨 힘 세더라 응 근데 종우 씨도 진짜 필사적 일이더라고 응 어, 나는 뭐 오늘 져서 당연히 슬기 너를 데리고 가겠지만 어쩔 수 없는 뭐 나랑 천국도 갔을 때 어... 우리가 보냈던 그런 임팩트? 응 임팩트 저 진짜 좋아한다 다 들었어 임팩트가 다 응, 임팩트 왜? 임팩트가 왜? 다 들었어 다른 분이랑 천국도 갔던 곳도 또 다른 임팩트로 작아왔다고 또 다른 임팩트 그렇지 천국도가 약간 그런 곳이긴 하잖아 정했어? 누구랑 갈지? 어, 어, 난 정했어 어, 어, 난 정했어 어 약간 그런 거 물어봐도 돼?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? 어떤 기준? 어 그거를 내가 알면은 나도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음…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